제가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들 맞춰주시면은 어 퀵뷰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스타격투 유닛이 어떤 유닛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죠 제일 먼저 맞추신 분께 드리는 거에요 갑니다 뭘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쉽죠? 자 정답 안나왔습니다 정답 안나왔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으면 정답 안나왔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자세히 목표 못맞춰요 자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거 아 정답 나왔네요 개 개 핵심님 맞추셨네요 네 시즈머드 탱크였습니다 누가 봐도 시즈머드 탱크죠 여러분들 내가 맞추시는 분이 없으면 아무말도 안하는데 맞추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무말도 안하는거죠 여러분들 도대체 이거 반박할 수가 없었죠 시즈머드 탱크죠 여러분들 펑 에 개이빙이죠 여러분들 솔직히 잘 그렸다 야 이정도면 잘 어 잘 그린거지 특별 드리는 이벤트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만 연기지만 전주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야, 맞춰주시면 되겠지,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그랬는데, 존나 못 그렸네 어, 갑니다. 어떤 유닛일까요? 아냐, 없어 없어. 어, 없었어. 어어! 네, 뚜껑림 맞추셨네, 뚜껑림. 네, 골리앗입니다. 누가봐도 골리앗이죠. 네, 인정하자, 이걸 골리앗입니다. 네, 뚜껑림께서 맞추셨네요. 아니, 내가, 아니, 못 맞추면은 내가 진짜 못 그렸다 인정하는데 어어, 아니, 맞추는 사람 있잖아. 어, 맞추는 사람 있으면 내가 못 그린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그린거에요. 뚜껑림 감사합니다. 뚜껑림 기표 드릴게요. 아이템 좀 확인해주세요. 어이? 야, 이거 어떻게 질렷이냐. 어 두두두두 두두두두 새끼야, 이게 골리앗이 새끼야. 야, 이게 골리앗이지. 자, 질렷은 이거죠, 여러분들. 야, 이게 질렷이지. 이야. 이게 질렷이지, 여러분들. 이야, 질렷. 자,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추시면 되겠어요. 들어갑니다. 자,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추시면 되요. 자, 간다. 이번엔 좀 어려울꺼야. 아, 잘그랬다. 아, 잘그랬어. 아, 잘그랬다. 네, 바바리안 존스님께서 맞추신 SCV지. 아, 잘그랬다. 네, 바바리안 존스님께서 맞추신 SCV지. 야, 이게 어떻게 희들어야, 이건 또. 어. 낙따도 지금 SCV가 이게 어떻게 희들어요. 어, 근데 약간 희들어 닮았는데, 이거. 어. 희들어 중엔 약간 닮았는데, 이거. 희들어인데. 어. 하지만 제가 SCV라고 그렸기 때문에 SCV입니다. 자,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추시면 스타드래프트 유닛이고요. 스타드래프트 유닛인데, 어,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제가 퀵표를 드리는 이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스타드래프트 유닛이에요. 어. 몰라 할까. 아. 몰라 하지. 네 맞춰주면 되요 곱등이 아닙니다 랜드 자 정답은 럴커였습니다 럴커를 가장 먼저 써주신 카카로님께서 킥뷰를 가져가네요 축하드립니다 럴커죠 아니 누가봐도 웨이코잖아 이거는 인정하자 뚱뚱하잖아 지금 얼마나 뚱뚱해 새끼야 아니 뚱뚱하잖아 여러분들 사이즈 봐 뚱뚱하지 이 정도면 귀엽네 누가 봐도 야 앞바퀴가 있는데 이게 땅팔려고 있는거 아니야 땅팔려고 이게 없으면 이거 럴커 옆모습이지 럴커 앞모습 이렇게 생겼죠 럴커 앞모습 럴커 옆모습 새끼 이게 럴커지 자 퀵뷰 멘트 여기만 할 수 있도록 가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그랩트 유닛이구요 가장 먼저 치팅창에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퀵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죠 자 위쿠 화이팅님 초콜릿 여기만 살구요 위쿠 화이팅 이라고 하시네요 갑니다 솔직히 잘 이뤘다 이거 못맞추면 지금 사람도 아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쉬워요 알파치노님께서만 주셨네요 오버로드입니다 아니 오버로드잖아 인정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슈가 싫어요 자 퀵뷰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경기 시작 전에 퀵뷰 멘트 들어가는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구요 제가 그리는 네 스타리부터 유닛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어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뭐그리까 고민중인데 자 이정도로 잘그랬다 어 인정하자 자 스타렉트 유닛입니다 자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아 네 로드님께서 맞추세요 제일 먼저 로드님께서 맞춰주시면 네 네 스카웃입니다 누가봐도 스카웃이죠 로드님 아이디 맞나 이거 어 맞네 자 로드님 축하드리고요 스카웃이었죠 누가봐도 스카웃이다 인정하자 어 자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렉트 유닛으로 들어갑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갑니다 뭘까요 자 갑니다 어 이특팩스님께서 맞추셨네요 네 레이커입니다 네 깜짝꿍족이었지 네 어 매니저는 제외입니다 매니저는 제외에요 어 어 어 어 어 어